벌써 2020년도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2020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주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고 우리 아들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이번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인사 잘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국가의 병도 고치고 나 개인의 병도 고치고 어려운 일도 고치는 성령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그런 2020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사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까지 모든 걸 다 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 제가 다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이 뭔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구원 받을 자들을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여기 24절이 오늘 핵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아버지 하나님 저 유일하신 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동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19절에서 23절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그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동일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루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거 그것만 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그 동일한 일을 나도 동일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지금 문제가 왜 생겼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픈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거를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도 있어서 동일하게 있어서 나도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뿐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안식일이라 해도 아픈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3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그 영에 붙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몸을 들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몸이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몸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다 하고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그렇게 됐더니 또 회당의 치리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분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날 와서 병을 고치지 왜 오늘 고치느냐 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위선자야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 위선자야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유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거 소를 풀고 해갖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거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하잖아요 자기 거라고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일 동안 사탄에게 메어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든 이 환자 이 환자를 내가 고쳐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겪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고쳐주길 원하세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준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 원하시면 사복음서에 가서 예수구 시대의 마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것은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 쫓아가면 안 돼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단순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이 환자를 고치는 거 나는 이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거 38년 동안 아팠던 이 환자 고치는 거 너희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데 이제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다 이건 종류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일을 할 텐데 너희가 깜짝 놀랄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내 아들이라 그렇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 병자 고치는 거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는 그런 일을 그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2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읽은 3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단순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환자를 고치는 거 이거 말고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일 온 인류의 생사 화복을 가르는 그와 같은 일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그와 같은 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일 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 장모님이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듯이 저 무덤 속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만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 깜짝 놀랄 거다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자기가 자기들이 섬기는 구약시대 그 여우 하나님 그 여우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태를 여셔서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우 하나님이다 또 나중에 무덤을 여셔서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선한 자들의 부활로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여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오든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데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성모독하는구나 그렇죠 아니 저 사람 저거 나이가 서른 살 뿐이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무덤 속에서 나중에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엘리야 그 기사를 다서 보시면 죽었던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엘리야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나중에 무덤에서 죽어있던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여기 죽어있는 자들 살리는 거 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영원히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24절에서 29절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은 이따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나는 아버지하고 동등한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등하게 존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에게 100 이만큼 존귀를 드리면 나한테도 동일하게 존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판자예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심판합니다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만큼 돌리면 아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동일하게 그만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뭐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받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020년 들어서서 제가 어느 면에서 처음 구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을 하고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간절히 구원 받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내가 죽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을 읽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4절이 핵심 구절이라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나 영어로 참 멋있는 말이에요 very really, very really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very good 할 때 그거 할 때 참 잘했다 그게 이제 very good이잖아요 거기에다 ly를 붙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하고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 얘기할 때는 엄청 중요한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영고프 두 번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나오나 성경에 성경 가서 보니까 잘 들으셔 있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집에 진실로 진실로가 성경에 25번 나옵니다 25번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만 25번이 나와요 1장 51절부터 21장 18절까지 해서 총 25번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으면 다시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구원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사람의 말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으로 알아들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지 사람의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인간이 주는 말을 통해선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뭐라고 기억이 돼 있는 걸 기억해야 되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거 들으시죠? 들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귀가 지금 다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들려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 받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자기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처럼 기적도 없이 표적도 없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가는 것마다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유대민족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구원 받는다 내 말을 들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사에서 6장에 가서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의 귀가 둔하면 너무나 명백한 이런 진리가 선포가 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청년이 이야기한 걸 저에게 들려줬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걸 아마 다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게 다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갔고 이 눈처럼 되고 귀처럼 되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된다니 이게 맞는 믿음이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천지가 개벽이 될 믿음이에요 이게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되고 손이 되고 손톱이 되고 얼굴이 되고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내 말을 들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셔서 디자인을 해야 이게 눈이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돌덩어리가 눈이 되냔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가도 얘기해도 알아듣는 거 왜 그래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둔해지는 거예요 암만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짧아져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간단한 이야기 단순한 그런 진리를 이야기해도 귀를 꽉꽉 막고 있으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을 들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거를 들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들어야 되냐 진실로 진실로 들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써가면서 하신 그 말씀을 몇 가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8장 34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려면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져요 안 져요? 져요? 저도 죄를 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한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못 거해요 누구만 거하냐? 아들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짓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이냐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아야 돼요 성령에게서 다시 한번 나아야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아마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6장 47절에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 하나님 이건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장 25절에 드디어 뭐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다 지금 이 시간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자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기록이 돼 있어요 기냥 듣는 거 말고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께 내가 가서 외계 보고 해야 된다고 한 사실을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의 은혜만 제가 간과합니다 하고 믿는 거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 따로 아버지 하나님 따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과 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건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은 분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3의 1차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으면 3의 1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면 3의 1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3의 1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땅에 재림하실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 지옥 불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3의 1차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이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어떤 일이 생기냐 영존하는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여기서 많이 있어봐야 100년이에요 100세 시대가 됐다가 아무리 자랑해봐야 100년 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건 뭐예요? 템포럴 잠정적인 생명이에요 템포럴 라이프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에버래스팅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생명이에요 몇 년 있다 없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히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으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존하는 생명 구원 받으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면 그 영존하는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몸은 썩어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은 이미 하나님께 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 저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뭐냐?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거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어느 면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죄의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다 얘기할 땐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형벌 영어로 얘기하면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아직 몸이 이 땅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땅에 몸이 있으니까 죄가 권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가 파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도 쓰러져요 악한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화는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권능,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명님의 파워를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아예 죄 자체가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존재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맞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구원 받는다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구원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 받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성화된 삶을 통해서 죄의 권능이 파워가 나를 누르고 할 때 성경님의 파워로 이기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것과 같은 성화의 과정이 있고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몸이 돼요 영화로운 몸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존재가 없어요 거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7절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정죄는 둘째 사망의 정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옥 불 속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갇히는 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벗어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귀중한 말씀이 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100% 완전하게 옮겨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진짜 구원 받았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습니까? 입지 않습니까? 결코 안 입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24절에 가서 보니까 But he is passed from death on life He is pa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거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나서 이 시간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면 영원한 안전보장이 우리에게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게 구원을 면허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면허, 죄 짓는 면허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는데 성령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반대를 주장한 사람들은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구원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맞습니까? 이거 대답이 시원치 않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하면 이거 100% 틀린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죄의 파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화된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빌리포스 2장 12절 갖고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실 때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구원 받고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라 그러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기존 성경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말면 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면 아마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외에는 성장하는 거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이야기하니까 에스겔서 18장을 들고 와서 에스겔서 18장 가서 보니까 24절에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여기 죽는 거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육신이 죽는 거 얘기하는 거 여기는 그런 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하는 게 에스겔서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 받으면 지옥 정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영원히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벗어났냐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스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성의 날까지 봉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딱 봉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봉인해서 여러분 자루가 있는데 돌돌 말아서 딱 봉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봉인하고 이걸 잡고 있는데 마귀와서 이걸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이 세상에 어느 창조물도 이 줄을 못 풉니다 하나님이 봉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구원 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구원 받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죄의 권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성령님의 파워를 강구하며 사는 것이 성화된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예수님의 키만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키만큼 그게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이게 참 표현이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그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키가 이만해 성화 예수님이 거룩한 키가 이만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서 거룩함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키가 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일을 이루면서 사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심판하는 존재다 27절에서 30절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아버지가 심판하는 걸로 유대인들이 알았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인 줄 알고 부약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다 심판하고 심판하고 심판하는데 아니 이 젊은 사람 30세 분이 안 된 이 목수가 와갖고 이분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심판할 권능을 줬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심판이 뭐냐 여러분 심판은 옳고 그런 걸 가르는 거예요 그게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존재예요 맞습니까? 자 만들었으면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만들면 만든 목적이 있죠 성경책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재판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잖아요 만드셔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를 재판하는 때가 온다 그때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영원한 심판이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냐 부활하는 때 일어난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세요 참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마귀가 지금 반역하는 모든 것 지금 참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 참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게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거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도 구원 받은 자도 영원히 죽지 않고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나 죽지 않는 자가 다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죽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영원한 몸을 입어야 영원히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고 얘기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듯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다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그걸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심판의 권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가서 보시면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했고 둘째 부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맨 끝에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 번에 부활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일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활란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밖에서 죽어있는 모든 사람은 그 이후에 천연왕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죽어있는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7년 활란계가 끝나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져요 왕국이 이루어지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 밖에서 죽어있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밖에서 죽어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죄의 부활로 나와요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마련해 놓은 불호수 영어로 Lake of Fire 호수가 엄청나게 큰데 그 안에 풍덩하고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말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몸을 갖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맛보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왜 예수님이 하시냐 아버지가 그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양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38년 된 이 환자 고친 거 가지고 너희가 놀라고 나를 뭐 이렇궁 저렇궁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집어넣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존중이 어기고 나를 존중이 어긴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중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은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제가 오늘은 잠시 초청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말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작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은 믿으신 적이 있습니까? 믿으신 적이 있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 말고 아직 나는 잘 모른다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영존하는 사망의 심판을 당하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주여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강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